반갑다 니가 그 도깨비 신부구나 같은거잖아 난 꼭 남에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 김재혁 선수를 추천합니다 김재혁 선수를 반장후보로 추천합니다 재혁씨는 비록 목공실력은 거지같지만 평소에도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동료 수용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짓 따위는 절대 하지 않죠 이곳을 거쳐간 많은 인간 지배인들이 있었지 자넨 그중 나의 평가다 어느 놈이야! 대마그룹의 젊음을 바친 나를 회장은 망해가는 천리마 마트로 좌천시켰다 그리고 난 복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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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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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빙